인수합병 시장의 새 주인을 기다린 MZ손해보험이 악재를 만났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MZ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능력평가 신용등급을 A-에서 트리플 B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심평은 MZ손보의 3월 말 지급 여력 비율이 100%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유상증자 지원이 지속되면서 지원 여부에 관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하향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MZ손보는 악화된 재무건정성에 신용등급 하락까지 겹치면서 인수 후보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